저는 한 계절이고 의사예요 난 꼭두 꼭두가 뭐예요? 자슴길에 와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! 아니야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내가 한 계절 말에 복종해? 꼭두 씨! 자세요 내가 왜? 꼭두 씨! 들어가요 어? 이놈의 다리가 어? 이 다리가 미쳤나 이게 어? 꼭두 씨! 좀 와서 좀 저어요 열심히 명령하지 마 우리 만나보자 정 나랑 사귀고 싶으면 증거를 대봐요 무슨 증거?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증거 지금 당장 확인해 볼까? 어떻게요? 키스하자 158만 명이 혹은 성장 세풍 whoever 스위치 밑에 베리 펜 풸 흑 편의 로봇 이슈 라나 내내 Player